사제.. 자 이제 사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제. 기계무기 전사는 여기까지. 자 이것도 천정내열 슈팅사제인데 제가 또 만든 덱이거든요. 제가 만든 덱인데 이게 폐가 풀리면은 폐가 풀리면 그냥 3톤만의 게임이 끝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폐가 풀리면.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해보면 현 회장님이 공포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공포게임 사라고 한 200개 정도 쏘신 것 같아요. 200개 조금 넘게 쏘셨는데 근데 그 200개로 살 수 있는 게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아요 솔직히 한정되어 있는데. 아웃라스트도 했고 아웃라스트 휘슬블로워도 했고. 이거요? 이거는 PC게임도 되고 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분아의 노예님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요걸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턴에 죽뿐 나갈거구요. 죽뿐 나가고 그 다음 턴에 벨렛 마를 겁니다. 핫스튼이 은근히 또 고사양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아 잠깐만 다음 턴에.. 앞도 걸어서 때리진 않겠지? 앞도 걸어서 때리진 않겠지 설마.. 지금 하는거 간편하게 할만한 게임.. 요거 하스트스톤 사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PC로도 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요. 요거 두군데에서 다 돼요. 태블릿에서도 되고 뭐야? 어깨? 뭐야 얘? 다 때려박아야지 뭐 이러면.. 아 잠깐만.. 내면의 열정을 바를걸 그랬나? 아니야.. 압도? 압도 저기요? 잠깐만.. 먹나 설마? 에이 먹는거 아니지? 야이씨.. 자.. 요기다가 요거 바르고 요거까지 하면은.. 잠깐만.. 그게 안되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깔끔하게 필드는 클리어 됐죠? 응.. 좋습니다.. 아.. 지금 하면은 PC구요? 아 로데브.. 뭐 로데브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흠.. 별로 안좋은데 상황이.. 아하.. 별로 안좋은데.. 아이고 아퍼.. 큰일났네 이거..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아아아아~! 올빼미 뭐야 mainstream 아아아.. 울빼미 뭐야아 괜찮아 나에겐 아직 비폭이 있어 와아씨 잠깐만 와아 잠깐만 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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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하면 오 반갑다 3 8 괜찮을까 아아씨 자 괜찮습니다 원래 한 판은 연습판이라서 한 판은 연습판이기 때문에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제대로 해야지 안되겠네 제대로 해야지 안되겠어 아아씨 아아 꼴이에요 꼴 아아 화면이 멈췄다고? 왜 화면이 멈쳐요 난 화면 잘 보이는데? 화면 멈췄습니까? 내 화면 멀쩡한데? 이상하네 야 좋죠 좋죠 이거 나쁘지 않죠? 오케이 그쵸 안 멈췄죠? 이런 정신분열이랑 슈팅 같은 거는 아 졌을 때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잠깐 넘어가 줄게요 다음 턴에 이거 동전 그 다음에 생명력 부여하면은 그렇죠 싹 정리되죠? 나이스 이거 상대 나갑니다 이거 상대 나가요 보세요 상대 나가게 됩니다 아니다 이거까진 써놓지 말고 요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1코스트가 아깝긴 한데 그냥 요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야씨 또 그걸 뽑냐 하지만 괜찮죠 멀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의 수행사제 그리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기 쓰고 그 다음에 요걸로 죽여버릴 수도 있고 잠깐만 아씨 일단 카드 뽑아봐 뽑아봐 일단 요거 잡읍시다 아 짜증나거든요 예 쟤는 짜증나니까 알아서 교환하라고 니가 교환해 니가 교환해 니가 교환해 니가 교환해 주문을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교환을 안하면 신폭을 써가지고 필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힐까지 이야 기가 막힙니다 화면이 느리다고? 화면이 느린 건 왜 느리지? 그렇지 정리해야지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너는 정리해야지 그렇지 옳지 옳지 잠깐만 정리해 칼날? 증이 증이 대한민국에 그딴 게 남아있긴 하단가잉 아 아 그 이병원인 줄 알았네 어? 아 저거는 좀 짱이 나는데 일단 요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피도 많이 안달았고 필드 클리어기도 있고 야하 어머나 왕추 잠깐만 죽음이 있거든요 저 저 죽음 있는데 죽음 죽음 그러면 일단 힐 하나 하고 이거 하나 먹읍시다 아 저거 아프네 죽음 죽음 죽음이 나와야 되는데 죽음 아니면 아키라도 아키나이 아 아 아키나이 제발 아 아키나이 제발 아키나이 하느님 아버지 저에게 아키나이를 주세요 아키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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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까지만 딱 해둬도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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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교환해 니가 교환해 니가 교환해 하는거죠 아 아 이거 시간 끌리면 안되는데 안돼 안돼 잡지마 아 아 아 제발 아키나이 제발 제발 아키나이 제발 아키나이 제발 아키나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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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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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3, 14 이거 써야지 안되겠네 아 아키나이 왜 안나와 아키나이 와아씨 카드 뽑는거 봐라 와아씨 다음 턴에 무가 올라오는거 아니야? 아 수빈이 어서와라 수빈이가 싫어하는거 하고 있는디 우와아 잠깐만 우와아 잠깐만 10, 14, 15 10, 14, 15 그담에 3 올리면 수빈이 싫어하는거 하고 있는데 수빈이 한번 봐봐 사람이 항상 좋아하는거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거야 사람이 싫어하는것도 해야될 때가 있고 좋아하는거 할 때도 있어요 아웃라스트 그러면 내가 이거 사제로 한판만 이기면은 한판만 이기면은 휘슬블로우 하자 콜? 요거 한판만 이기면은 내가 휘슬블로우 한다 오케이? 이번판 이기면은 휘슬블로우 바로 가자 좋지 콜콜 아 또 회장님 말은 잘 들어야돼요 회장님 말은 잘 들어야돼 요거 끝나고 어? 잠깐만 이거 게임 터졌다 잠깐만 이거 게임 터졌어 잠깐만 이거 게임 터졌어 봐봐요 봐봐 봐봐 이거 진짜 게임 터졌다 제가 아까 말한 3톤 킬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3톤 킬이 뭔지 자 여기서 동전 죽고 낼겁니다 이제 오케이 게임 터졌어 이거 게임 터졌다 잘 봐요 동전 죽고 내고 게임 터졌어 마격이라니 그런 말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요 영능 쓰고 넘어가 영능 쓰고 넘어가 제발 영능 쓰고 넘어가 영능 쓰고 넘어가 그냥 아 하지 말고 영능 쓰고 넘어가 오케이 현실이 된거야 이제 넌 넘어가 왜 왜 뭐할라고 뭐할라고 하지마 하지마 넘어가 넘어가 그렇지 처음엔 그냥 지군줄만 알았어 아무 생각 없이 너에겐 행복하길 또다시 사랑이란 흐르지 않아 야 봤지 3톤 킬 내가 아까 고대로 말했지 않습니까 3톤 킬 봐봐 동전 3개야 3톤 킬 어 나는 말하는 거 지키는 사람이거든 3톤 킬 야 3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3톤 킬로 요거는 요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아웃라스트 피스를